자 248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매매 계약에서 항상 시작을 했었죠 보통 문제가 보면 매도인 이 사람이 매수인과 X매매 계약을 맺는데 X를 10억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야 돈은 얘한테 좀 주라 이렇게 하는 거야 돈을 나 말고 얘한테 좀 주라 라고 하는 계약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갑 우리 계약의 당사자죠 당사자 아닌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제3자라고 한다고 원래 제3자 개념은 그냥 당사자 아닌 사람이 제3자예요 아셨죠? 제3자 네 이런 계약을 갑이 요구했어요 요약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 승낙을 했죠 낙약자 그리고 이 사람은 받기만 하고 있어 수익자라고 했는데 이런 계약을 하게 된 것은 갑과 병 사이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원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라고 한다 근데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영향이 없어야 돼 영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게 해놓고 보니까 자기가 뭔가 줄 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요 그랬더니 이제 갑이 야 주지마 나도 넌 못 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요 그런 말을 을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영향이 없으니까 을은 어떻게 하면 된다? 주고 받으면 돼 아셨죠? 다만 이렇게 주고 줬더라도 지금 병은 받을 게 아닌데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 문제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갑과 을 사이에 이 매매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병한테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이걸 기본 관계 또는 을 입장에서 보면 을이 병한테 주고 갑한테 액수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걸 보상 관계라고 한다 보상 관계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건 지금 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관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영향을 미쳐 얘는 영향을 안 미쳐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이 무효야 그러면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지 않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 또 한 편 더 나가서 을이 돈을 달라고 지금 병이 을한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는데 갑은 등기를 안 넘겨죠 그러면 죽어나면 어떻게 받냐고요 동시행 관계 있어야 되겠죠 동시행의 양병권을 원래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거지만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다 이건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아주 이거 단골로 많이 나오는 것들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우리 이제 여기서도 바로 보자면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의리 병한테 이렇게 10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병한테 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것도 되지만 여기서 의리 병한테 받을 게 있어요 그것을 뭐 하는 것도 면제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면제하는 계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병이 을한테 이거를 지금 이거 봐보세요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10억 받는 게 대부분 좋기는 하지만 좋기는 하지만 그거 잘못 먹고 배탈 날 수도 있잖아요 배탈 안 나나? 나도 그냥 먹고 싶긴 하네 근데 아니 평안감사도 지가 싫으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받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이거를 병이 줄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낙약자가 채무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3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낙약자한테 채무자한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병한테 뭐가 생겨?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이건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권리 발생 요건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성임 요건이 아니죠 성임 요건이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성임 요건이다 그러면 틀려버려 권리 발생 요건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권리가 생겼어요 권리가 생긴 뒤에 갑과 의리 이 권리가 생긴 뒤에 갑과 의리 이 권리를 변경 또 소멸시켜버려 이러면 돼야 안 돼야?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하려면 이게 병에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미리 유보를 해놨어야 돼 동의 유보 이런 게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자고요 만약에 권리가 있는데 의리 채무불행을 해 이쪽에서 써보자고요 낙약자 낙약자 의뢰 채무불행이 있어 이게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병 입장에서 병은 권리가 있는데 이행이 안 되니까 손해가 생기죠 그러면 채무불행으로 인한 뭐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 해제권 이게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계약 해제하면 원상이복지원권이 있죠 이 원상이복지원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봅니다 제3자 수익자 이 사람은 제3자다 제3자다 이 말은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말인 것이다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계약 해제 취소 이런 것들이다 해제하면 원상이복 취소하면 부당이득만한 인데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당사자가 하는 거다 그래서 제3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됐죠? 제3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제3자에게 청구도 할 수 없어 만약에 여기서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요약자가 채무불행을 했어 요약자의 채무불행이 있었어 그렇게 되면 이때 이제 의리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이걸 누구한테 하는 거야? 카바한테 하는 거죠 카바한테 카바한테 그래서 계약 해제하면 원상이복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것 오셨죠? 이 해제 취소 원상이복 부당이득만한 이런 것들 다 청산 관계가 되는데 청산은 당사자끼리 하는 거다 요거에요 제3자에게 제3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뭐 단골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민청에서 공부했어요 제3자는 제3자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3자가 요약자를 사기강박하거나 낙약자를 사기강박하거나 이랬을 때 이건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 된다고 아셨죠?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니까 취소권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죠 봐보세요 제3자 병에 사기강박이 있었어 그랬을 때 취소권은 언제 생길까요? 상할 수일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 되니까 취소권은 상할 수여야 생긴다고 됐죠? 상할 수일 때만 저기서 만약에 병이 갑을 사기강박한 거요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예요? 을 요약자가 낙약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 반대예요 을을 사기강박했어 그러면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아셨죠? 제3자는 제3자라고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해서 됐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보호되는 제3자는 아니라고 했죠? 보호되는 제3자는 아니야 그래서 없다고 다시 복습입니다 이 선의 제3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허위 표시에서 세 사람을 기억하자고 했어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거 상속인 상속인은 제3자야 아니에요 상속인 제3자 아니죠? 또 대리 행위에서 본인 본인은 제3자는 아니다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제3자 수익자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때 제3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 가짜 진짜 제3자 그랬잖아요 그랬죠? 저기서 가짜는 있는데 가장 매매 가짜는 있는데 진짜 뭘 한 게 있어요? 없대니까 아셨죠? 단골로 여기 아주 단골로 많이 남는다 그래서 상속인은 제3자 아니야 본인도 아니야 수익자도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야 이렇게 한다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수익에 섭취를 해야 권리가 생기는데 수익에 섭취를 안 해요 그러면 저 우리 갑한테 아 병한테 너 어떻게 할래? 최고할 수 있죠? 최고를 하는데 확답이 없어 그러면 지금 받겠다고 안 했잖아요 받겠다고 안 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죠? 나머지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인데요 여기서 기역번 낙약자는 보상관계의 흠결을 유로 계약의 무효 및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치니까 영향을 미치니까 됐죠? 그 다음에 니은번 이건 시험문제 안 나와 나와도 정답은 절대 안 돼 디귿번 디귿번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이를 합의로 철회 변경하지 못하나 못하나 그런데 미리 철회권 변경권을 유보한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그래서 디귿번은 맞아 그 다음에 리은번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 표시 후에 당사자가 합의 해제를 하여도 수익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어야 되죠 두 사람이 합의로 해제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미은번 낙약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낙약자에 대한 의무를 면할 수 있고 그런데 제3자는 해제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씩 끊어가지고 낼 거야 그 다음에 33번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하여 병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의 엑스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옳은 것은 돈 갚을 일이 있어서 돈을 직접 매수인이 이 제3자에게 주기로 한 거야 1번 병이 수익에 의사 필요하였다면 을이 갑과 병사의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갑과 병사의 관계가 뭐예요 저기도 갑과 병사의 관계가 뭐냐고 원인관계 대학관계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러니까 지급 요구를 할 때 고절할 수 없는 거죠 조여지대 이런 얘기입니다 저거 잘 봐야 된다 여기는 꼭 갑을병이 저렇게 나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갑병은 영향을 안 미쳐 갑을은 영향을 미쳐 그렇다고 또 외우지는 말고요 그냥 그거 그냥 알면 되지 갑을병이 이렇게 가는데 안 해봐도 못하잖아요 2번 갑이 을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병이 수익에 의사 필요한 후에는 을은 병에 대하여 2억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아니 등기를 안 넘겨주는데 나만 돈을 주면 어떡하라고 이게 동시형의 향병권이라니까 3번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채무불량을 위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는 병이 못한다니까 4번 을은 병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억 원의 향수협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5번 을이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체험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면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대권은 권리야 무슨 동의를 받아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34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겠다 틀린 것은 1번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그럼 갑과 병 사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항변할 게 아니죠 1번 정답 갑변 간의 관계는 을이 신경 쓸 게 없다니까요 지는 주고 받으면 돼 지는 병한테 주고 갑한테 받으면 된다고 야 그거 뭐 줄 거 없다며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2번 병이 수익에 의사 필요한 후 을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값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병이 수익에 의사 필요하면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 권리가 발생했잖아요 4번은 받고요 그 다음에 5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병에게 반환을 충고할 수는 없죠 갑에게 달라고 해야지 저기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 해제 원상회복 취소 부당이득 이거는 갑을 둘이서 할 일이다 병한테 할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5번도 맞고요 마지막 3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에 의사 피해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네 맞죠 낙약자가 채무자다 그 다음에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항변으로 갑을 간의 반계가 기본관계다 에 기한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기본관계 보상관계가 같이 쓰이는데 요즘 우리 판례가 기본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학문적으로 보상관계 그랬어 보상관계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하는데 판례 지문으로 많이 내니까 기본관계라는 표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랬을 때 기본관계 기한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낙약자의 채무불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 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번 수익자는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사개복 청구권이 없죠 원사개복 청구한 원사개복 의무 다 없어 그 다음에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 능력을 이루어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취소는 누가 하는 거야 그냥 당사자가 하는 거야 당사자가 수익자가 낄 게 아니야 이 말인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해제에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ikewise